이번 시간에는 Java Program Language Interpretation, 곧 Java 번역기, Interpreter 구조를 알아봅니다. 프로그램 언어가 만약 사람의 대화처럼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면 통역이 필요 없겠죠. 사람의 언어로 제작한 언어, 곧 사람의 언어이자 개발 언어를 기계어로 옮기면서 통역이 필요하게 됩니다. 여기서 Java에서 이러한 과정을 Interpreter, 곧 통역자, Java 통역자라고 말을 하죠. 그렇다면 프로그램 언어와 Interpreter는 서로 다른 영역이라 할 수 있겠죠. 또한 서로 임무와 해야 할 일들이 서로 다릅니다. 프로그램 언어들은 사람에 의해 작성이 되어지고요. 그것을 Interpreter는 해석하여 기계어 혹은 머신 언어로 전환하는 역할을 서로 각자 주어진 일을 진행하기에 통역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죠. 서로 다른 나라 두 사람이 만나 무언가를 하려면 대화가 필요하며 통역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결과를 가져다주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서로 다른 영역에 사는 사람의 영역과 기계의 영역 사이에서도 Interpreter라는 통역자는 반드시 필요한 매개체이죠. 프로그램 언어가 기계 언어처럼 또한 기계 언어가 만약 사람의 대화와 같은 언어를 동시에 사용한다면 통역은 필요 없겠지만 서로 다른 영역에서 사는 사람의 언어로 제작한 언어, 곧 사람의 언어이자 개발 언어를 기계어로 옮기면서 통역은 필수 조건이 됩니다. 여기 Java에서 이러한 과정을 진행하는 역할을 Java Interpreter 혹은 Java 언어 통역자라고 합니다. 그 프로그램 언어는 Java 통역자가 필요한 셈이고요. Java 언어 통역자인 Java Interpreter는 기계어로 바꾸어 기계에게 수행하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프로그램 과정에서 주어진 인간의 언어와 기계 언어와의 통역과 대화 과제를 사람이 명령어를 기계에 던지고 기계는 사람의 준하는 그 명령어를 받아 변역되어 과제를 완수했는지 못했는지에 관련된 피드백을 또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기계 머신은 기계어로 완성과 미완성에 관련된 피드백을 사람에게 보내야 하죠. 이런 과정에서 Interpreter는 아주 중요한 임무를 안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All be back.